나 지금 발증이 사실 너무 났어 오렌지 주스? 오렌지 주스? 예스 사우디카 오렌지 주스 쓰리 투리스 쓰리 오렌지 주스 아 저렇게 주는 거야? 아 그냥 이거야? 뭐야 나는 그 형 아시죠? 오렌지 그냥 생으로 착즙 해가지고 와 씨 뭐야? 아니 과육이 무슨 아니 이렇게 과일이 많이 있어도 돼? 아니 마실 때마다 오렌지가 씹혀요 계속 아니 이거 기존에 봉봉봉 이렇게 거기에 호두알 들어있고 거기에 리얼로 한 10배는 많이 들어있어 한국에 안 들어오나 이거? 야 이거 한국 들어와야 돼 여태까지 먹어본 오렌지 주스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감독님도 이거 드셨어요? 아 한 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? 제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씹혀요 과육이 농담이 아니야 형 근데 심지어 100%래요 아 뭔 사카린이라도 넣은 거 아니야? 엄청 다 너무 단데? 너무 달아요 근데 제주도 레드향 단 거 엄청 달잖아 맞아요 그것만 모아서 그냥 한 3개 실제로 여기가 딱 여기가 완전 볕이 좋은 나라라서 그래 당도가 엄청 높은 거 근데 진짜 과육이 씹히는 게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인데요 지금 이대로 딱 돌아가면 기분 좋게 태국 또 와서 또 먹고 싶다 느낌으로 즐거운 상상 채널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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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분은 이런 유리 인증 인증